오늘 너무 예뻐요? 오늘 의상 괜찮죠? 이거 진짜 뻥연치고 한 달 걸렸어요 의상 오는데 한 달 동안 걸려서 오는 힘들게 온 의상이에요 물 건너서 바다 건너고 오는 한 달 걸렸어요 옷이 옷감에 구멍만 내놨는데 뭐가 한 달 걸리냐고요? 이거 그래도 이게 구멍이 였지만 다 이게 레이스 소재에 이렇게 니트 같은 느낌의 또 여기 벨트까지 세트로 들어있어 한 달 걸리더라구 힘들게 받은 거야 아니에요 이거 엄청 예쁜 옷이에요 이거 약간 그 보헤미안 인디언 룩이에요 보헤미안 원래 여기에 이제 부츠 신고 이제 그렇게 입는 건데 내가 이렇게 집에서 그렇지 보헤미안 룩 얼마나 멋진데 여기에 이제 그 인디언 룩처럼 이렇게 머리 땋아가지고 막 링도 걸고 막 베리벌가 하면은 되게 느낌있어 흐흐흐흐흐 천송이 하트룩 아 루다오빠가 지시칠게 귀여운 사쿠란보 보고 가실게요 오케이 사쿠란보 흐흐흐흐 아 루다오빠 천송이 하트룩 넌 내게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가 내려와 내려와 천송이 하트룩 천송이 하트룩 루다님 넌 내게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가 내려와 내려와 천송이 하트룩 넌 내게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가 내려와 사랑비가 내려와 천송이 하트룩 넌 내게 사랑비가 내려와 넌 내게 사랑비가 내려와 넌 내게 사랑비가 내려와 넌 내게 사랑비가 내려와